이어지는 경기는 여자 오픈부 4강 1경기입니다. 볼트와 마스터욱 두 번째 팀과의 경기입니다.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. 안쪽 투입. 마스터욱이 조끼를 착용하지 않고요. 먼저 선취 득점 올렸습니다. 볼트가 빨간색 조끼를 착용하고 경기를 펼칩니다. 돌파. 올라갑니다. 에어볼이네요. 자 이 경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마스터욱의 홍격. 정은지 돌파합니다.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요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올라갑니다. 이미진 선수의 득점. 볼트는 이미진 선수의 높이 그리고 골 및 장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리바운드 이미진. 스텝이 조금 꼬였는데요. 어렵게 올라갔습니다만. 리바운드 가져갑니다. 정은지 두 점. 깨끗합니다. 스코어 3대1. 안쪽 투입. 득점 가볍게 성공시킵니다. 자 이렇게 볼트에게는 이미진 선수를 활용한 공격 루트가 확실한 루트가 있죠. 정은지 다시 한번 던집니다. 들어가지 않았고요. 오! 풋백. 자 높이를 의식한 풋백 득점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안쪽 투입.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터치아웃됩니다. 마스터욱이 공격을 펼칩니다. 자 완전 벗겨냈는데요. 레이업 올려놓지 못했습니다. 두 점. 오! 들어갔다 나왔어요. 직접 리바운드. 스피드 무브. 화려합니다. 이미진. 자 스크린 걸렸습니다. 자 여기서 지금 일리걸 스크린이라는 판정이죠. 마스터욱의 파울을 선언 냈습니다. 내줬고요. 이미진. 막혔습니다. 자 직접 돌파. 레이업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터치아웃. 오른쪽으로 내줬고요. 오른쪽 돌파. 빠릅니다.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마스터욱. 자 파울을 선언 냈습니다. 경기 이어지고요. 스코어는 3대3.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미들 점퍼. 깨끗하게 들어갑니다. 4대3으로 앞서가는 마스터욱. 빠르게 갑니다. 긁어냈지만 잡았고요. 두 점. 깨끗합니다. 자 완벽한 득점. 스코어 5대4. 안쪽으로 파워 들어갑니다. 자 리바운드 이미진 따졌고요. 자 볼 빼앗겼습니다. 자 지금은 두 점 슛이 있었지만 공격 리바운드. 던집니다. 오우 두 점 들어갔습니다. 자 지금은 트래블링이죠. 스코어는 6대5. 마스터욱이 1점 앞서가고 있습니다. 안쪽 투입. 레이업 성공시킵니다. 자 지금도 트래블링이 선언 냈습니다. 던집니다. 들어가지 않았고요. 다시 한번. 에이패스. 특점 성공시킵니다. 마스터욱이 3점 차로 앞서갑니다.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. 자 두 명이 모이는 순간 패스를 빼줬고요. 안쪽으로 투입. 와이드 오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안쪽 투입.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미진의 득점. 이미진의 득점. 정은지. 올라갑니다. 오우 펭크샷. 터프샷이 그대로 골레트를 흔듭니다. 막혔어요. 자 샤클락이 모두 소비가 됐습니다. 오른쪽. 중앙 돌파. 두 명이 에어 쌓고요. 노룩 패스. 위드 점퍼. 리바운드 싸움. 따냈습니다. 안쪽 투입. 자 이렇게 확실한 공격 옵션을 통해서 추격을 해야겠죠. 이미진이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오우 밀려 넘어집니다. 자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요. 조은정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. 자 그대로 던집니다. 에어볼. 빨리 빼줬습니다. 빠르게. 오우 반박자 빠른 득점. 앤드원이 선언됐습니다. 아 반박자 빠르게 득점을 올려놓으면서 앤드원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들어가지 않았고요. 이미진의 리바운드. 올라갑니다. 득점 성공. 이제 동점. 올려놓습니다. 리바운드 김민선. 빼줬습니다. 자 스텝백. 두 점 성공합니다. 이미진. 자 이미진의 엄청난 득점력. 다시 한 번 두 점으로 응수합니다. 스코어 11대 11. 다시 동점. 정은지의 두 점이 있었습니다. 자 양 팀 막상막하의 경기.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김민선. 외곽슛이 좋죠. 이미진. 두 명. 오우 잡혔어요. 자 헬드벌이 선언됐습니다. 굉장한 수비 집중력을 보여줬던 마스터욱이고요. 공을 가져왔습니다. 이은지가 정은지에게. 올라갑니다. 미들 점퍼 성공합니다. 캐치 앤 샷 성공. 두 점. 짧았고요. 리바운드 마스터욱. 자 조금 지공을 선택하고요. 몸싸움 치열합니다. 내줬고요. 와이드 오픈. 두 점.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다시 한 번 공격 리바운드. 직접 갑니다.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. 자 이 과정에서 파울이 터는 됩니다. 자 굉장히 치열합니다. 양 팀 선수들. 스코어는 1점 차. 마스터욱이 12대 11로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. 양 팀. 이제 작전 타임이 주어졌고요. 자 10분간 양 팀에게 한 번씩의 작전 타임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. 자 팀 파울은 7개부터 적용이 되고요. 자 1분간의 아주 짧은 작전 타임이 지나갔습니다. 자 퀴즈. 당장. 한쪽 김민선. 투입. 임희진. 오 골 밑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. 확실한 공격 옵션인데요. 오 막아냈어요. 자 지금은 파울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김민선의 멋진 수비 안쪽 투입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이미진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뽐내고 있고요 인앤아웃 좋은 정 넘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코트가 굉장히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부상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일단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일단은 교체를 해주고요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스위치 걸렸습니다 자 공 살려봤지만 그대로 터치아웃 끝까지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밑쪽에서 피스를 울렸고요 샤클락은 9.6초 내줬습니다 두 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거리에서 오우 들어갑니다 자 김민선의 투점 빠르게 돌파 왼쪽으로 왼손 레이어 몰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곧바로 투점 오우 두 선수가 엉켜 넘어졌습니다 자 15대 13 마스터 욱의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줬습니다 내줬습니다 이미진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자 골 밑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이미진 다시 내주고요 공 따라했습니다 김민선 김지희 안쪽 투입 이미진 오우 몸을 흐르면서 던졌는데 들어갑니다 17대 13 투점 에어볼 김지희 높게 떠오릅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17대 13 볼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황희정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자 지금 트래블링입니다 공을 넘겨줬습니다 턴오버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 아스터욱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곧바로 2점 슛을 던져야겠죠 정은지 선수와 이은지 선수의 감각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바깥쪽 빼줬고요 돌파 선택합니다 오우 지금은 이즈레업을 놓쳤어요 다시 한번 득점 성공 조은정이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점 차 자 빼앗겼습니다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희진의 리바운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임희진 자 걸렸어요 자 걸렸어요 수비 성공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2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경기는 1점 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희진 굉장히 중요한 볼트의 이번 공격입니다 황희정 올려놨는데요 안 들어갔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빼줬습니다 던졌고요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주점차 2점 던집니다 오우 자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결과 자 이제 승리는 볼트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마스터옥과 볼트의 경기 극적인 승부 끝에 볼트가 18대 1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선착을 합니다 자 잠시 뒤에 이어지는 KXO 리그 6강전 첫 번째 경기 디포 딜삼사와 한솔레미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